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장이 그나마 칭찬받고 있는 퍼팅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심장이 어프로치 레슨 하니까 많은 분들은 안 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용기네요. 제가 그나마 잘하는 퍼팅을 좀 알려주는데요. 특별하게 이거 하면 다 들어가요라는 얘기보다는 이 부분을 상당히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올림픽이 있어서 제가 골프도 올림픽을 좀 보고 있는데 선수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자라만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실 저런 것만 따라해도 퍼팅 실력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그 작은 항동작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모든 게 숨어져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올림픽을 보면서 문득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네 사실 퍼팅만 잘해도 그죠. 십팔 올에 두 번씩 또 쳐서 삼십여섯 탄대요.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타수 확 줄 건데 자 그래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올림픽을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선수들이 오른손을 갖다 대요. 홀컵을 쫙 뭔가 봐요. 그 다음에 스탠스 놓고 그 다음 왼손을 조심스럽게 갖다 내면서 약간 움직여요. 그리고 쳐요. 처음이라 저거 못 맞췄는데 다시 한번. 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여기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오른손 스탠스 이렇게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벌리고 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오른손을 안 갖다 대는 선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에요 사실 프로 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주변 프로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두 손 이렇게 가져와서 그립 잡고 이렇게 다리 벌린 다음에 공 중앙에 놔두고 손을 놓고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사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거 유심히 보면 오른손 컬업 헤드를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잡든 내가 홀컵에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벌릴 때 헤드가 중앙입니다. 중앙 그럼 볼이 어디 있어요? 왼발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볼을 중앙에 이렇게 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볼을 발 중앙에다가 딱 포지시하고 헤드를 뒤에 갖다 놔요. 아이언 찍듯이 이건 무슨 어프로치 샷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핸드 퍼스트는 또 어디 배워서 막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시죠? 핸드 퍼스트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상당히 안 들어갈 양이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오른손 갖다 놓고 이거 뜨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갖다 놓고. 왼손을 갖다 놓고 딱 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포팅은. 이렇게 딱 쓸 때 벌써 이 자세도 나오고 이 그립도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올 땐 당연하게 정면으로 보면 손바닥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눕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손가락으로 아이언처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즉 이 작은 동작에 많은 것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즉 손바닥으로 잡으라는 소리를 좀 들어보셨죠. 손바닥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퍼팅 그립은. 그래야. 손바닥으로 잡아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흔들림이 적어진다. 아이언 그립은 어떻게 잡는다. 내려서 손가락으로 잡는다 손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아이언은. 퍼팅은 여기잖아요 근데 뭐 헤드 바로 앞에 내 눈에 떨어지고 즉 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것이. 손바닥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손목을 안 움직이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아이언 그립과 퍼팅 그립을 동일히 하더라 아이언 그립 손가락 잡고 왼손 손가락 잡았는데 이렇게 잡더라 이렇게 잡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죠. 최대한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손과 이 손과 그립과 이 뭐 팔뚝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려고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 마라 세 개 움직이 안 움직이 머리 손목 힙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야 일정하게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스트로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런 거 한 세람만 따라해도 요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 그런데 요게 이런 건 있어요. 저 오른손으로 치는데 요기까지는 알겠어. 어 그래 오른손으로 쳐 그래 심장은 좀 하네 넌 많이 해서 넌 잘하는 중년이잖아 넌 그냥 해서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쳐보시면 의외로 공 맞추기가 더 수월해요. 지금 제가 이 홀컵을 되게 가까이 갖다 놓고 홀컵도 아니죠 되게 작은 어떤 종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맞아줘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때 왼손의 역할은 이거에 지지대회를 하는 거예요. 얘가 스트로크를 할 때 아무래도 아무래도 흔들리죠. 그때 얘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발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선수들도 다 동일해요. 오른손까지는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왼손이 흔들리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칠 건데 난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다가는 흔들리니 왼손이. 조금만 딱 도와줘. 그리고 쳐요. 그리고 치면 일관성 있게.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칠 거야 핸드폰 시트도 자연스럽게 되죠 약간 우리가 하라는 거. 저 손을 약간 앞으로 민다는 그런 거였죠 그다음에 손 왼손 갖다 놓고 난 난 난 난 오른손을 치고 오른손을 치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왼손이 어려워요 왼손이. 왼손이 오른손에 이렇게 들어와서 왼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지만 이 결속력 즉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지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프로들도 입수가 걸리고. 상급자나 프로들도 고민이 왼손이 많을 거예요 아마 왼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프로들이 이렇게도 그립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별의별 그립이 다 나오거든요. 즉 왼손이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왼손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잡을 때 왼손의 역할을 좀 더 키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키가 잘 잡힐까. 이것도 이렇게 잡으면 벌써 손바닥으로 잡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니까요. 다 숨어있다. 어떻게 하면 왼손이 어떻게 하면 왼손이 조금 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왼손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세워놓고 손바닥 그 다음에 저는 아이고 목이 세워놓고 손바닥 왼손이 왼손도 똑같은 이 느낌이에요. 세워놓은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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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손가락 이렇게 딱 겹치죠. 겹치죠. 그 다음에 얘를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돌려서 안쪽으로 넣는다고 해야 되나. 좀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는 느낌 있어요. 왜냐면 좀 더 좀 더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써줘요. 좀 더 손 손목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누우면서 손가락을 검지를 살포시 올린다. 그랬을 때 정말 거의. 지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 당연히 퍼팅은 두 손을 치는 거예요. 당연히 감각적으로 왜냐 일체감이 들면 오른손을 친다 해도 왼손이 잘 잡아주면. 결론은 얘가 한계의 일체감이 들어서 함께 잘 가주면서 단단한 어드레스와 단단하게 셋업 왼손 잘 걸면 내가 본 곳에 그대로 친단 말이에요. 꽤 많은 분들이 그 불안한 느낌의 백스윙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흔들려요. 맞죠 여러분. 시작 때 확 흔들려서 스팟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해야 돼요.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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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편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세는 따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왼손이 어떻게 하면. 자 요 손을 이렇게 더 둘 수 있고 왼손을 좀 더 두 손가락을 둘 수 있고 한 손가락을 잡아도 돼요. 세 손가락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좀 약간 돌려둬보세요. 근데 이렇게 덥지는 마세요. 잠깐만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어떻게 하면 왼손이 편안하게 잘 들어오나 손 바닥으로도 더 잡아보시고 손가락도 한번 잡아보세요. 뭐 이게 좀 편하다 싶으면. 어쨌든 이게 왼 오른손으로 치는데 왼손이 상당히 키를 걸어서 흔들림을 방지해 주냐를 찾으시는 게 퍼팅할 때 일체감 있게 만드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스트로크라고 했죠. 이걸 통 틀어서 스트로크 좋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퍼팅을 잘하려면 당연하게 경사 잘 봐야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똑바로 치게 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놓고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가끔 부터 나는 일자로 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일자로 아무것도 움직이면 되고. 세 개 안 움직이면 있죠. 머리, 손목, 힙. 이거 움직여요. 그리고 저 지금 보시면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치고 치고 이렇게 안 보고 머리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딱 쳤어. 키. 나 이걸로 칠 거야. 키 칠 건데. 나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그래야 몸 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오른손을 칠 수 없으니. 이게 여기서 펴내야 돼요. 여기서 벌써 이 자세가 세라 퍼팅 장세 이 세라포트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벌써. 그래서 오른손에. 유심히 보면 쓰는 이거 다 있다. 여기서 우기가. 이건 따라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리고 오른손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치시고 왼손만 꼼지락꼼지락 걸어보자. 이렇게 갈까? 깊게 가볼까? 뭐 어떻게 갈까? 좁혀 더 좁혀볼까? 넓게 가볼까? 상관없어요. 그립은 진짜 전 세계에 그리면 정말 다.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다양한 그림이 많습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일체감. 일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펴내야 된다. 그러기만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퍼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도 말했듯이 골프에서 정말 십팔월 중에 두 번씩 칠 건데 미니몸 삼십여섯 탄데 거기서 쓰리 퍼 한 다섯 번만 나오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쇼 퍼팅 다 놓치고 이러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팅을 여러분들이. 좀 잘해야 된다. 그런 스코어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당장 스윙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컨텐츠적으로 스윙을 많이 찾아보실 거고 드라이버 비거리를 찾을 건데. 사실 뭐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드라이버 비거리 빼고는 드라이버는 요즘 똑바로 가고. 아이언, 웨지, 퍼터 이런 건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부분만 조금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 요런 거 잘 안 말해줄 거 같은데라는 부분들 제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잘하는 거 위주로 잘하는 거 위주 그다음에 요거 말 안 했겠다 요거 중요하다 요런 것들. 한번 또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